김관식 목사님과 함께 보낸 과거의 기억들을 되새기며 목사님이 떠나신지 나흘이 지난 지금까지 아마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김관식 목사님과 함께 보낸 과거의 기억들을 되새기며 목사님에 대한 깊은 추억에 잠격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내와 함께 또는 따로 앉아서 목사님을 떠올리며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며 지난 며칠을 보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저희 부부도 목사님이 안 계신 자리가 이처럼 슬프고 허전할지인데 이곳에 계신 선배님들,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들께서는 특히 사모님께서는 얼마나 깊고 애절한 목사님을 향한 그리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난생 처음 조사라는 것을 읽는 지금 저는 이 첫 경험이 김관식 목사님에 대한 조사가 될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5분짜리 조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며칠간 목사님과 함께 했던 많은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그 시간들을 다 말씀드리지 않는 시간은 모자르고 밤마다 지우고 다시 쓰고 하다 보니 목사님과 함께 했던 잊혀졌던 시간들도 새롭게 다시 기억나면서 혼자 울며 저만이 갖고 있는 행복한 기억들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사를 읽도록 지명해 주신 선교부에 감사드립니다. 해외 TD 총무로 섬기며 김관식 목사님을 영적 리더자로 섬겼던 경험은 저희 신앙생활의 가장 굳건한 터가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터키에서 쿠바에서 또한 한국 은혜동산에서 목사님과 함께한 선교의 경험은 저에게 훈장이 되었고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처음 뵈었을 때 받은 첫인상은 그저 연로하시고 무력해 보이는 원로 목사님이셨지만 경험으로 알게 된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 뜨겁고 열정적인 분이셨고 사역에 완고한 분이셨습니다. 인도 TD 2기 때 일입니다. 제가 어떤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나 봅니다. 갑자기 제 옆에 나타나신 목사님께서 제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소리치셨습니다. 빨리 가이드 세우라고 음성은 작았지만 충분히 근엄하고 충분히 허스키했던 그 음성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직도 그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인도 TD 1기를 준비하며 목사님과 아침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를 자주 가게 된 계기를 물으시길래 제가 인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말씀드렸을 때 아이처럼 흐느낌에 우시던 목사님의 모습 그리고 목사님의 볼을 타고 흐르던 그 투명하고 굵었던 눈물방울이 자꾸 떠오릅니다. 3주 전에 토요일 아침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팔로스 버디스에 바람을 쐬러 갔었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스파게티로 함께 이른 점심 식사를 하고 근처를 드라이브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바로 댁으로 모셔다 들리려고 하니까 아니 아니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꼬 하시던 목사님 소스몰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잡수시던 목사님의 모습이 이젠 저에게 마지막 모습으로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추억이고 제가 오래오래 간직할 소중한 은혜의 기억들입니다. 목사님과 선교여행을 갈 때마다 궁금했던 것들을 여쭤보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면 힘들어하셨지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되지 않던 일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아직도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너무나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일찍 떠나실 줄 알았다면 힘들어하셔도 더 집요하게 여쭤볼 거라는 후회가 남습니다. 이제 멀리 떠나시는 목사님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목사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을 잘 지키고 기록해서 목사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잘 이어가야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상하게도 갑자기 사도 바울이 하신 성경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런 일이 거의 안 생기는 저에게 말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고 앉으셔서 주님으로부터 충성된 나들이라 칭찬을 받고 계시는 목사님 그토록 사랑하셨던 주님을 이제 편히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계실 목사님처럼 저도 목사님께서 앞만 보고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르리라 다짐합니다. 목사님, 저의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 누구보다도 멋지고 폼나게 주님을 믿던 그 모습으로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뵐 때 다시 한번 그 허스키한 음성 들려주세요. 어서 오라고 사랑합니다. 목사님